고과무로 유명한 상주시가 귀농 1번지로 자리잡았습니다. 귀농인이 경북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소득 농특산물이 많은 덕인데, 보육이나 교육 지원책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귀농 5년 차, 채동원 씨 부부의 비닐하우스. 두 종의 선인장을 접붙인 접목 선인장이 온실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생산 전량을 미국 등 해외 1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곶감과 오이, 한우와 육개 등 전국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고소득 농특산물이 많아 귀농인들의 선택에 폭이 넓습니다. 선두 쪽으로 달리는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귀농인이 오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 국비 지원에 상주시 자체의 귀농 정착금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상주시는 타 시군의 3배인 매년 60여 명의 귀농인들에게 영농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 2009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귀농기촌정보센터도 귀농인들에게 교육과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귀농인 300여 명을 포함해 매년 1,800여 명의 귀농기촌인이 유입됩니다. 하지만 귀농기촌인 유입이 인구 감소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고룡 사회로 매년 사망자 수가 1,100여 명에 달하고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지는 전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구 증가를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위한 보육과 문화, 교육 지원 등 귀농기촌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